네, 반갑습니다. 도도TV의 위드파파입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고 계신가요? 제네시스가 추석 전 깜짝 공개로 GV70을 추석 가족 모임의 화두로 만들기 위해 렌더링 이미지를 독특한 위장막 사진으로 공개를 하면서 각종 커뮤니티에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마케팅은 현대가 참 잘하는 것 같은데요. 투싼 풀체인지로 기대 심리를 한껏 끌어올려놓고 GV70을 렌더링을 아예 실물차로 거의 드러난 실루엣을 공개하면서 이 카모플라주 GV70을 한 달 동안 공도에서 주행하며 홍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피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드러났죠? 바로 11월 전에는 GV70 출시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한 달 정도 저 상태로 홍보를 하는데 그 중간에 출시하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현재 공장에서 유력하게 최초 양산 일정으로 정해져 있는 시점이 11월 15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변수로 바뀔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최초 양산 일정을 기점으로 투싼 풀체인지에서처럼 앞서 온라인 언박싱 형태로 11월 초쯤 공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네요. 물론 최초 양산 일을 뒤로 출시가 잡힐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확실한 건 11월에는 최초 공개가 될 듯 합니다. 현재 GV70 테스트 단계도 최종인 M단계로 알려지면서 11월 출시가 더욱더 힘이 실리는 듯 합니다. 그럼 한 달여 앞으로 출시가 다가온 제네시스 GV70의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오늘은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복습 전 GV70의 일렬 실내 모습도 살짝 공개가 되었었죠. 스티어링 휠은 여전히 GV80 때 봤던 럭비공 느낌입니다. 저건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나 보네요. 그리고 변속기가 위치한 센터 터널이 보이는데요. GV80에 비해서는 상당히 얄쌍해 보입니다. 전자식 변속 다이얼도 보이죠. 그런데 사진 각도상 그런지 몰라도 GV80 때 보였던 드라이브 모드 선택 다이얼은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없지는 않을텐데요. 다른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겠죠. 전체적인 느낌은 고급감이 느껴지지만 아무래도 GV80과 비교해서는 조금 어딘가 모르게 아쉬움도 따르긴 하네요. 다음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아마도 GV70 차체 크기일 것입니다. 여러가지 썰들도 참 많았죠. 산타페 크기 많아다. 아니다 투싼 풀체인 정도 크기일 것이다 등등 많았는데요. 우선 가장 많이 비교되는 산타페 TM의 전장은 4770mm입니다. 물론 페이스리프트에서는 4785mm로 늘어났죠. 전폭은 1900mm이구요. GV70의 전장은 이보다는 좀 작고 전폭은 크다고 하네요. 그럼 GV70의 전장과 전폭의 상대적으로 큰 비교 차량은 벤츠 GLC가 있습니다. 전장의 4670mm이며 전폭은 1900mm입니다. 이보다 GV70이 큰 것으로 봐서 우선 4770mm에서 4670mm 사이에 위치하겠네요. BMW X4의 전장이 4750mm이고 전폭이 1920mm입니다. GV70이 이보다 조금씩 전장 전폭이 작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제네시스 GV70의 전장은 대략적으로 4700mm이며 전폭은 1910mm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가장 비교가 많이 되었던 산타페 TM을 사이즈로 생각하시면 GV70의 사이즈를 어느정도 상상하실 수 있을텐데요. 그럼 실내 공간 역시 산타페 TM의 공간성이 나올까요? 솔직히 이번 투싼 풀체인지에 2열 실내 공간을 도도티브가 직접 앉아보고 정말 입틀막을 했는데요. 와 준준형 SUV의 2열 내구름이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광활하다 못해 전혀 불만이 나올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휠 베이스가 늘어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는데요. 투싼 풀체인지가 2755mm로 산타페 TM 페이스리프트의 2765mm의 휠 베이스와 불과 1cm밖에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실내 공간의 주요 척도인 휠 베이스가 GV70은 어떤 수치로 알려져 있을까요? 이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정보로 휠 베이스 사이즈도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아직 엠버거 문제로 정확한 수치보다는 타차점과의 휠 베이스 비교로 가늠할 수 있게 알려드렸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우선 산타페와 소렌테 휠 베이스보다는 큽니다. 거기다 좀 더 큰 BMW X4의 휠 베이스는 2864mm보다 크다고 하니 대략적인 휠 베이스의 사이즈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투센 풀체인지보다는 확실하게 큰 사이즈죠. 어? 그럼 GV70의 2열 공간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동 방식에 따른 실내 공간의 핸디캡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제네시스 GV70의 경우는 GV80처럼 후륜 구동 방식의 차량입니다. 후륜 구동 방식은 아시다시피 리어 서스펜션에 디퍼렌셜 기어, 프로펠러 샤프트가 더해져 큰 공간을 잡아먹다 보니 상대적으로 후속 공간이 좁아지게 되는데요. 바로 대표적인 GV80의 휠 베이스가 2955mm이지만 2900mm인 펠리세이드와 비교하면 안타깝게도 더 작은 2열 레그룸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GV70 역시 휠 베이스는 산타페나 소렌토보다 길지만 2열 레그룸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그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아마도 위에 비교 차량들과 수치로 추정해 보면 GV70의 휠 베이스는 대략 2870에서 80mm 사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GV70의 이 사진을 봐도 아주 광활한 정도는 아니게 느껴지죠. 다만 그렇다고 아주 또 낙담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GV80과 비교한 2열 공간감인데요. 판단은 구독자 여러분이 하시는 것으로 하고 GV70과 펠리세이드가 나란히 주체된 모습의 사진입니다. 물론 사진상 왜곡이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으로는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제너시스 GV70의 가격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가격만큼 가장 민감하고 논쟁이 뜨거운 것도 없을텐데요. 그만큼 차량의 구매 요소 중 디자인과 함께 소비자들에게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현재 나오는 가격 예상 범위는 다양합니다. 4천만원 중후반 스타트할 것이다. 아니다 못해도 5천 초반에는 스타트할 것이다. 아니다 4천 초반에 시작 안 하면 승산이 없다는 등 가격은 정말 핫 이슈인데요. 우선 여기서 알 수 있는 재미난 사실은 GV70의 가격은 4천만원대 또는 5천만원대라는 사실을 시작한다는 가설이 세워진 거죠. 그럼 이 중간에서 엔트리 가격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일텐데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GV70의 가격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같은 제조사의 승용 모델보다는 SUV는 대략 900에서 1000만원 정도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는 게 관례이죠. 그렇다면 GV70이니 승용으로 따지면 G70이 되겠죠. G70의 엔트리 시작가는 어떻게 되죠? 2.0 가솔린 터보 어드밴스드가 3848만원입니다. 그럼 정말 단순하게 900에서 1000만원 플러스하면 4700만원이나 4900만원 사이값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4천만원 초반에 나오는 정말 해자인 가격이겠지만 이 썰은 조금은 거리가 멀어지는 가격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현대가 또 정말 이 어려운 자동차 시장에서 GV70을 공격적으로 4500만원 정도에 책정할 수 있다는 변수가 존재하기도 하죠. 우선 펠리세이드는 제네시스 브랜드를 제외하면 현대 SUV 중에서는 최상위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펠리세이드의 가격대가 3573만원에서 5563만원입니다. 물론 현대와 제네시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다르긴 하지만 SUV로 비교하자면 제네시스의 막내급인 GV70의 가격대가 현대의 최상위급 SUV인 펠리세이드의 중상 정도 가격대에 머무르는 게 모양새적으로도 나아 보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5천 초반 가격보다는 4천 중반 가격에 책정하면 어떨까 하는 희망사항도 가져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불편한 진실은 제네시스 19끼리 비교하게 되면 이야기는 또 달라지게 되는데요. 사실 제네시스 G80과 GV70은 뒤에 숫자는 다르지만 승용과 SUV라는 모델 특성상 같은 급으로 비교되기도 합니다. 제네시스 G80의 엔트리 시작가는 5,291만원입니다. 아하 이렇게 되면 GV70의 엔트리 시작가는 또 5천 초반대로 상승하게 되는 거죠. 이제 키는 현대 자동차에서 가지고 있는 것일텐데요. 과연 제네시스 GV70의 포지셔닝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시작하게 하느냐가 키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도트튜브 생각은 아마도 이 중간 지점인 4천 후반대가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하지만 시작가는 또 어찌 보면 그리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죠. 옵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엔트리 시작가의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차이는 그냥 무용지물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엔트리 모델에 들어가는 기본기가 얼마나 튼실하냐가 관건이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또 GV70에 안타깝게 적용되지 않는 옵션들이 밝혀졌습니다. GV80에도 있었던 노이즈 캔슬러가 없다고 하고요. 또한 럭셔리 차량에는 빠지면 섭섭한 고스트 도어 역시 GV70에는 없다고 하네요. 자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GV70의 출시가 빠르면 한 달 내로 다가왔는데요. 그동안 현대가 어떠한 정책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을지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너시스 GV70의 소식도 도듀튜브 구독 알람 설정을 하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듀튜브의 위드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